살롬살롬, 커프스 목사 박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핏뿌리는 기도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10초만 생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을 목상함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 편안한 자세로 심호흡을 3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밀려들고 숨을 내쉴 때, 어둠이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따라갈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의 핏뿌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 핏뿌림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일곱 길로 떠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가볍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선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심하다, 때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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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기 2장 21절 요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요호 하나님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깊이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 침상에 뿌려짐으로 어두움의 영들이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악몽과 가인 울림 불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 가운데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과 거실 현관 베란다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침상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잠은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자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주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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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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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3편-5절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요아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여 자고 깰 때에 붓돌어 주심의 glands 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강박관념과 의기소침과 불신함과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인 물러갈 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어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세하노라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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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노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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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름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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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지하다 거룩한 초소가 될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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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하다 파쇄, 파쇄, 파쇄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다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다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 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다 파쇄, 파쇄, 파쇄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하다 파쇄, 파쇄, 파쇄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하다 성령의 강력한 기르부비임할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하다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하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이 끼어요.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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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손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혀지기를 손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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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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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빛본음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돕놀아.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힘으로 거룩한 생각의 시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 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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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해 공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하다. 그룹한 보혈이 덮어들때 질병이 떠나갈지하다.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하다.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지하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 지하다.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짊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파쇄될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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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다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임할지하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하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요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온과 내 유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아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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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유를 뿌리고 바르는 선폭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성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하며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성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죄의 보혈이 덮일지하나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하나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하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하다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성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고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한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성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성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성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밟고 덮여주기를 성포하노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장세기 2장 21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하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을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지므로.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 지하다.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 지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과 불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하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대에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크했음을 믿고 감싸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과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하다.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길 선포하노라. 잠은 3장 24절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 예수님 주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어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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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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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도로 주심의 은혜를 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의하러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하다. 그대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하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강박관념과 의기소침과 불신함과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의 곤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곤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인 물러갈 지하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하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하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하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하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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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느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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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러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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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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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조서는 정결한 조서가 될지하다. 거룩한 조서가 될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조서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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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하다. 파쇄, 파쇄, 파쇄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다.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다. 공간과 조선을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다. 파쇄, 파쇄, 파쇄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하다. 파쇄, 파쇄, 파쇄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하다. 성령의 강력한 길붐이 임할지하다. 그대들의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하다.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하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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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빛불임을 얻기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의 보혈에 빛불음을 얻는 자가 될 지어다 예수님의 빛불음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바라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 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느라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이므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 지어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 지어다 저는 예수의 피의 고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고세를 힘 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어찌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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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지므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하다 거룩한 보혈이 덮여질 때 질병이 떠나갈지하다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하다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하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하다 빌뽀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짊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거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느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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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여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라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임할지하라 임할지하라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하라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온과 내 유치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바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요는 모든 조지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그대들의 결박이 풀리는 역사 가득 차는 축복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 지하다 그대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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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écran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네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봐요.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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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게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지고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고호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 혼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 가운데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크했음을 믿고 감싸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를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천포하노라. 잠은 3장 24절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자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주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곤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라. 예수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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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신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10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예수가 거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누리시니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그대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강박관념과 의기소침과 불신함과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원 가운데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어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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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느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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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출애국기 12장 13절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하나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지하나 거룩한 초소가 될지하나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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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하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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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나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나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나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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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하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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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하나 성령의 강력한 길붐이 임할지하나 그대들의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하나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하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너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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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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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의 핏불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핏불임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핏불임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돕놀아.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어들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임으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의 피의 고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고세를 힘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로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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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하다. 거룩한 보혈이 덮여들 때 실병이 떠나갈지하다.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하다.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하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하다. 빌뽀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태원 8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병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선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추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느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하다 파쇄될 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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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여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다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임할지하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의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하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용과 내 유치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바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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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 위해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밭에서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요는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조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죄의 보호의 대표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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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견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보혈의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과 혼면증이 떠나게도 와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영혼과 유책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피의 근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하다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길 선포하노라 잠은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마여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기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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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하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 지하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강박관념과 의기소침과 불신함과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인 물러갈 지하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하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하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하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하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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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파쇄,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느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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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러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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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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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 고룩한 초소가 될지어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말지어다. 이말지어다.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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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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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어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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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길붐이 임할지어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어다.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한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한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한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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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의 핏불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핏불임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핏불임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바라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나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임으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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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다 그룹한 보혈이 덮어들때 질병이 떠나갈지요다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다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봉 8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병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추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든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파쇄될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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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고륵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다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임할지하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의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하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혼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내 유치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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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 위해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덕혀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부여는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주의 보호에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 광절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고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한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희망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로 희망하여 예수의 피를 últimos 예수의 피obile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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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후에 보혈의 내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요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의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고호할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 혼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잠을 자고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싸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덮여질지요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길 선포하노라 잠은 3장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닿리로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자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죄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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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도록 주심의 은혜를 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요 그대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지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지요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두과 근심과 강박관념 의기소침 불신함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원 가운데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지하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하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하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하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하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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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느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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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본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시길 선포하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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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요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조서는 정결한 조서가 될지요 거룩한 조서가 될지요 그대들이 거주하는 조서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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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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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요 불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요 공간과 조선을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요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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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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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요 성령의 강력한 기르붐이 임할지요 그대들의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요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요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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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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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신랑 예수의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돕노라 그대들의 영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임으로 거룩한 생각의 시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의 피의 고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어찌 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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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질믄 우리의 호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우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병든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거룩한 보혈이 덮여들 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해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 나를 덮는 예수의 피해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 빌뽀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꿇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강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태국은 바짝 십실지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녀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이 시간 육체속에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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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여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내 모든 지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예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병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병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내 유치의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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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주의 보혈이 덮일지요다.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다.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다.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다.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다.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않아 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한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씀합니다.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팔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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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않아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혜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보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 않아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 않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마음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악몽과 가인 울림 현면증이 떠나게도 마주 없어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동놀아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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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제압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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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요하께서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과 근심과 강박관념과 의기소침과 불신함과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원 가운데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인 물러갈 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어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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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느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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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러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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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하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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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아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지아 거룩한 초소가 될지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아 이말지아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아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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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아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아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 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아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 지아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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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 지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 지아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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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아 성령의 강력한 기르부비 임할지아 그대들의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아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 지아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에 끼어요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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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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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크리스의 핏불임을 얻기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크리스의 보혈의 피 베드로전서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피 베드로전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돕봐라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해질 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함으로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힘으로 거룩한 생각에 시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본인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유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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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병든 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거룩한 보혈이 덮어들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해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 나를 덮는 예수의 피해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 빌뽀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꿇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태원 8장 10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병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척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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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여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적으로 3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렘아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임할지어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어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한가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요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내유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벼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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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받에서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요는 모든 초지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죄의 보혈이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줄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야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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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끊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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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팔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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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에 오는 죄악은 이 시간에 구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주의 주의 부혈이 우리의 침상에 우리의 침상에 우리의 침상에 뿌려지마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의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마음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 혼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해 주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으로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피의 근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 선포 하나 잠은 3장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자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주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동료들아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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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불러주시기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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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하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 지하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강박관념과 의기소침과 불신함과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의 곤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곤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인 물러갈 지하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하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하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하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하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시하느라. 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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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시.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노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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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러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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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소와 공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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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지하다 거룩한 초소가 될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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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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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다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다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 전제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하다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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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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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하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붐이 임할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들이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하다 그들의 초소에서 내 영혼과 육체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에 뿌리고 바르고 덤너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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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에 예수님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는 손포기도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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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글쓰의 보혈의 빛본음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그들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느라.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힘으로 거룩한 생각의 신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게 하여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나라.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로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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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짊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병근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날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다. 거룩한 보혈이 덮여들 때 실병이 떠나갈지요다.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다.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되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되 파쇄될지하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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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토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라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임할지하라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하라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 위해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밭에서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죄의 보혈이 되필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몰리쳐줄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한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너라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발 덮여주기를 선포하도록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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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기 2장 21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부자고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않아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구혈의 내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주의 후혈이 우리 침상에 뿌려질 때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 지옵소서 예수님의 피권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의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 지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지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마음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과 현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지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 지옵소서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 현포 하나 잠은 3장 24장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다닙니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하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주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감사합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성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하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하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두과 근심과 강박관념과 응이소침과 불신하고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지하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하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하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하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하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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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느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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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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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기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않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지 않아 거룩한 초소가 될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 않아 이 말지 않아 이 말지 않아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 않아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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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않아 불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않아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 않아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않아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않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 않아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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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 않아 성령의 강력한 기르부비임할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 않아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 않아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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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빛본음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빛본음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며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임으로 거룩한 생각에 지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 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값에 뿌리고 바르고 덤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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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여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언을 하다. 병근자들의 함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 지어라.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성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강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봉 8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녀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지 하되 파쇄될지 하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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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하되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임할지 하되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요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유를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신리의 피 그 영혼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 위해 보유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유를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님의 피를 결박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님의 피를 결박하였음을 promet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어를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오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너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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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땅에 대한 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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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2장 21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하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후에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요.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은 하늘의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과 운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과 운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운책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피의 운새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길 선포하나. 잠은 3장 24장.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닿는다.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하는 축복이 있을지요. 오 예수님, 죄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요.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부여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10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합니다.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두과 근심과 강박관념 의기소침 불신함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해 권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해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해 권세와 피해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 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지어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대를 파세하므라.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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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므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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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소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하므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지 하나 거룩한 초소가 될지 하나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 하나 임할지 하나 임할지 하나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 하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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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하나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하나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 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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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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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 성령의 강력한 기르보비 임할지 그대들의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에 끼워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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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디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께서의 핏불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께서의 보혈의 핏불임을 얻는 자가 될 지어다 예수님의 핏불임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 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며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임으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 지어다 내 영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 지어다 저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 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과 함께 뿌리고 바르고 덤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어찌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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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진만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언을 병든자들의 항구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 지요다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성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강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판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되 이 시간 육체 속에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파쇄될지하다 파쇄 파쇄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다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사함의 정에 임할지하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사함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하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유를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해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용과 내 유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유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하여 조조를 받은 바 때에서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조지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더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지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더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주의 보혈이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더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므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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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끓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도록.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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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유를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의견 고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고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부열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진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악몽과 가인 울림 운명증이 떠나게도 마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영혼과 유책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크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운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 않아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 시선포 하나 잠은 3장 24장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누운 적 잠이 다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마요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입마요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하는 축복이 있을지요 오 예수님 주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운세 힘이 끼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돕고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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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부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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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도록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합니다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두움에 영들이 일곱개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모든 우울하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어다 검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노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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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노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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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하노라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통과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위에 피를 뿌려주시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소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부위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송파하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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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지하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재앙과 조조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 지하라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 지하라 거룩한 초소가 될 지하라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지하라 임할 지하라 임할 지하라 임할 지하라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셰라고 떠나갈 지하라 파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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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셰되고 돌파가 일어날 지하라 불신앙이 파셰되고 돌파가 일어날 지하라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 천재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 지하라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셰될 지하라 파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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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셰될 지하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셰될 지하라 파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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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지하라 성령의 강력한 기르부비 임할 지하라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 지하라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 지하라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곤사를 힘입기하라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예수의 피 영혼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바르는 손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바르고 덮해지기를 손포하며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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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디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의 핏불임을 얻기 예수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의 보혜의 핏불임을 얻는 자가 될지요 예수님의 핏불임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요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핏불임을 뿌리고 바르고 돕고 그대들의 영혼에 보혜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보혜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며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이므로 거룩한 생각에 지배를 받을지요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요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본인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요 저는 예수의 피의 곤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곤세를 힘 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값에 뿌리고 바르고 덤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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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언을 병근자들의 함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져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그룹한 보혈이 덮어들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한테 못 받자고 싶을지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하되 파쇄될 지하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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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여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라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에 임할지요 임할지요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요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큰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용과 내 유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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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혀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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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절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더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죄의 보혈이 되필지요. 가난과 세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줄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더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도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워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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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흐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발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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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에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부자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은 이 시간에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요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압박과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 혼면증이 떠나게도 마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크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 않다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 손포 하나 잠은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누운 적 잠이 닿는다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이 말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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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단잠을 자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혜를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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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도록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합니다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 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두과 근심과 강박관념과 응이소침과 불신함과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의 곤세가 영원 가운데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곤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어다 검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세하노라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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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노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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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받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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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이 말지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 파쇄, 파쇄, 파쇄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하다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하다 공강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 천재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 하다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파쇄, 파쇄, 파쇄 하나님의 부응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파쇄, 파쇄, 파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 파쇄, 파쇄, 파쇄 이 공강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 성령의 강력한 길부비임할지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어다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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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며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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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밀리야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자신의 피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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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를 선포하며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히므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본인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 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밤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어찌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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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그가 짊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병든 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그룹한 보혈이 덮어들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강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 대부분 바짝 십실지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은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녀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와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지연라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연라 파쇄될 지연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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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여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다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렘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이말지요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이말지요 주님 내 마음의 예수님의 보유를 한가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 예수님의 피를 찬양 예수님의 피를 신뢰 예수님의 피를 찬양 예수님의 피를 선포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내유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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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갈라디아서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더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주의 보혈이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몰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더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한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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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끓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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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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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기 2장 21장 여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에 축복이 축복이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깊이 잠들게 하셨던 부자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질 때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의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하옵소서 지어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려 주시는 하나님 주의의 은혜를 희망하시오 주의 은혜를 희망하시오 압박하시오 대기하시오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 희망하시오 희망하시오 능력으로 자유가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피의 흔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 하다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 선포 하나 잠은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닿는다 이 말씀의 축복이마여 보혈의 능력 곤세가 임마여 편안하오 깊은 단점을 하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주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감물에 뿌리고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불려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불려주신 감사합니다 감세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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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오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누리시네 이 찬송신을 이 찬송신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요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지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지요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영료 근심과 강박관념 의기소침 불신함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지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지요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모든 생명의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지요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지요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지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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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느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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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라 예수님의 피를 사라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본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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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소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손방으로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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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아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조소는 정결한 조소가 될지아 거룩한 조소가 될지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조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아 이말지하다. 이말지하다.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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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다. 불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하다.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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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하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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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하다. 성령의 강력한 기르부비임할지하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하다.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하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이 끼어내요.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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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며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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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글쓰의 보혈의 빛본음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한다.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이므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저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밤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어찌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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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번더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요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례를 의지하고 마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하며 병든 자들의 항구에 예수님의 보요리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거룩한 보요리 덮어들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요리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성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물 믿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손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은혁한 것을 우리의 은혁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질병하여 하신 것입니다. 병을 질병하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병하셨음을 손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 하되 파쇄될 지 하되 파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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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하되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렘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피뿐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이맞지요 예수의 피뿐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이맞지요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유를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 예수님의 피를 찬양 예수님의 피를 신뢰 예수님의 피를 찬양 예수님의 피를 선포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내용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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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느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받에서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 하셨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느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더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죄의 보혈이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기를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장 요하께서 너를 야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어를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서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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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끓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발 덮여주기를 선포하도록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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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21장 요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네요 이 말씀에 축복에 임하여 요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부자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않아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부열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요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의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 않아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 운명증이 떠나게 도와주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에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크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피의 운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등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길 선포하며 잠은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가 누운 적 잠이 닿는 것 이 말씀의 축복이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입마여 편안한 것 편안한 것 축복이 있을지요 축복이 있을지요 오 예수님 죄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이 끼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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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신 제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신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부여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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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두과 근심과 강박관념과 응의소침과 불신함과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피해의 권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해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해의 권세와 피해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지어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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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휘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바르고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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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않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맘에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조서는 정결한 조서가 될지 않아. 거룩한 조서가 될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조서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 않아. 임할지 않아. 임할지 않아.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 않아. 파쇄, 파쇄, 파쇄.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않아.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않아. 공간과 조서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 않아.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않아. 파쇄, 파쇄, 파쇄.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않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 않아. 파쇄, 파쇄, 파쇄. 이 공간과 조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 않아. 성령의 강력한 기르부비임할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 않아.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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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손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손포하며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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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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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글쓰의 보혈의 빛본음을 얻는 자가 될지요.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지요.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이므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지요.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요.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요. 저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감으로 뿌리고 바르고 덤받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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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짊는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부리고 그가 죄책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해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했다. 병든 자들의 한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거룩한 보혈이 덕분할 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 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 지요다. 빌뽀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한테 뭐 바짝 십실지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지 하되 파쇄될지 하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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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하되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에 임할지요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임할지요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혼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사랑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해 예수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용과 내 유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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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요는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조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주의 보혈이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몰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한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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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끓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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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도록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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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기 2장 21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은 이 시간에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잠을 자는 동안에 주의 후율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어두운 침상은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 하나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 흡연증이 떠나게도 마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에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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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동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기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기 감사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10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요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지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지요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강박관념, 의기소침, 불신함,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지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지요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인 물러갈지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요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지요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지요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지요 하여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옵소서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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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옵소서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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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본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나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요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조서는 정결한 조서가 될지요 거룩한 조서가 될지요 그대들이 거주하는 조서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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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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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요 불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요 공간과 조서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요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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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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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요.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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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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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의 핏불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핏불임을 얻는 자가 될 지어다 예수님의 핏불임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고 그들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 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며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힘으로 거룩한 생각의 시배를 받을 지어다 내 영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 지어다 저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 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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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짓는 우리의 호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요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남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병든 자들의 항구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그룹한 보혈이 덮여질 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성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한테 뭐 바짝 십실지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고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고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 하되고 파쇄될 지 하되고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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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되고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하라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송포합니다 예수의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중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피를 찬양こう 예수님의 피를 찬양box 예수님의 피를 찬 build 예수님의 피를 선포 vida 예수가 예수님의 피의利être 예수님의 피를 내 옹과 내 유치 그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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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 위해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죄의 보혈이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몰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므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너러 예수의 피의 권세를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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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유를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은 이 시간에 의견 고열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고열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부열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요 예수님의 빛분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려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마음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과 운명증이 떠나게도 마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으로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피를 흔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길 선포하나 하나 잠은 3장 24장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겠고 내가 누운적 잠이 다닙니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마여 보혈이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이마 이마 편안하고 깊은 단잠을 자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죄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감물에 뿌리고 바르고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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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에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부여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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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요.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 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덮여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영등과 근심과 강박관념과 의기소침과 불신하고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해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해 권세가 영원 가운데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해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해 권세와 피해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 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어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시하느라. 파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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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느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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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바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혜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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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초소가 될지요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요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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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요 불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요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요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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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요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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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요 성령의 강력한 기르부비임할지요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요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요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라.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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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손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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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의 핏불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핏불임을 얻는 자가 될 지어다 예수님의 핏불임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지어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고 그들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 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며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임으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 지어다 내 영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 지어다 저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 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어찌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로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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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짊는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하다. 병든자들의 항구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날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교륙한 보혈이 덮어들 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강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한테 뭐 바짝 십쓸지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선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며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며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하며 파쇄될 지하며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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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며 내 영어라 요하를 성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며 내 영어라 요하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며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3의 정의 이말지하며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의 제3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이말지하며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유를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유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 예수님의 피를 찬양 예수님의 피를 찬양 예수님의 피를 찬양 예수님의 피를 선포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온과 내 유치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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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 위해 보유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유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밭에서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유를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조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주의 보호의 대표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신명기 28장 12장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서를 인비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놀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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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때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침상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보하도록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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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예수의 축복이 임하여 요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부자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후에 보혈의 내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부열이 우리 침상에 뿌려진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 지요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 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다 아빠에 대기하기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 구우리 악몽과 가위놀림 운려진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의 괴슴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흔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길 선포하노. 잠은 3장 24장,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다닙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마요, 보혈의 능력과 곤세감 이마요. 편안함, 깊은 단잠을 자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예수님, 죄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감으로 뿌리고 바르고 덮여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밤에 붙돋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두과 근심과 강박관념, 의기소침, 불신함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어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원 가운데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 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어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어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세하므라.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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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 그 어둠의 영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므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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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소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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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않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조소는 정결한 조소가 될지 않아 거룩한 조소가 될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조소가 될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조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 않아 이말지 않아 이말지 않아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 않아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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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않아 불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않아 공간과 조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 천재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 않아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않아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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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않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 않아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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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조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 않아 성령의 강력한 기르부비임할지 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 않아 그들의 조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 않아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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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신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덤고 그대들의 영과 혼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지하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선포하며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임으로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을지하다.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하다.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하다. 저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있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값에 뿌리고 바르고 덤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을 어찌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요를 뿌리고 바르고 덤벼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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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짊는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벨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병든 자들의 항구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짐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을지요다. 그룹한 보혈이 덮여들 때 질병이 떠나갈지요다.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다.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간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한테 뭐 바짝 십실지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병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선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나 이 시간 육체속에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나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지 하나 파쇄될지 하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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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하나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래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 영혼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병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병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신뢰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해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온과 내 유치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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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밭에서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로운 것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죄의 보혈이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아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넘어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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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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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 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장세기 2장 21장 예수님의 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은 이 시간 후에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보혈이 우리 침상에 뿌려질 때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 지옵소서.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 지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지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악박과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과 혼면증이 떠나게도 마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지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영혼과 유책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 않아.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 선포하나. 잠은 3장 24장.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다닙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가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장을 하는 축복이 있을 지옵소서. 오 예수님, 죄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옵소서.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 예수님의 부여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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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돌아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요.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일곱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지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지요.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덧배될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두과 근심과 강박관념과 의기소침과 불신하고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지요.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지요. 예수님의 피의 곤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지요.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곤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지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요.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지요.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지요.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지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옵소서.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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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바른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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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서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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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지않아 거룩한 초소가 될지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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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않아 파쇄 파쇄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않아 부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않아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천재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않아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않아 파쇄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않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않아 파쇄되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않아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비임할지않아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않아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않아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에 끼얼라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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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선포하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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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 암 예수님의 삶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삶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본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삶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삶을 자랑한다. 예수님의 삶을 선포한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밤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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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짊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직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해 공로를 우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지어다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 지어다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강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 8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보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녀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나 이 시간 육체속의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느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나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하나 파쇄될 지하나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며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하나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나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렘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쁜을 받은 영혼이 제사함의 정의 이말지하나 예수의 피쁜을 받은 육체의 제사함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이말지요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한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해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내 유치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해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요를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부여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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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조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주의 보호의 대필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몰이쳐줄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않아 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성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어온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러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게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부열이 우리의 침상에 뿌려집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요.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의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과 혼면증이 떠나게 도와주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감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영혼과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들,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 수 있습니다. 잠은 3장 24장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가 누운 적 잠이 다닙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보혈의 능력과 곤세감 임하여 편안하고 깊은 단점을 향한 축복이 있을지요. 오 예수님, 죄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감으로 꾸리고 바르고 덮여요.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감으로 꾸리고 바르고 덮여요. 예수님의 피를 부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현장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일상에 살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시편, 산편, 보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듯이니 뭐 dusas God.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마여 자고 깰 때에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의하루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대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하다 그대의 눈빛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담는 곳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담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일이 덮여질 지하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의 보일이 덮여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강박관념 응의소침과 불신함 모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날 지하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영혼 가운데 임할 지하다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인 물러갈 지하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하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지하다 하여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 속에 있을 지하다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하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느라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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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바르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과 조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들의 조소와 공간에 모든 삶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길 선포기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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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국기 12장 13장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여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그대들이 거주하고 사역하는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될지 하다 거룩한 초소가 될지 하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초소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 하다 임할지 하다 임할지 하다 그대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 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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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하다 불신앙이 파쇄되고 돌파가 일어날지 하다 공간과 초소를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적 천재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 하다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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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 하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 하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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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 하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붐이 임할지 하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는 즉시로 응답될지 하다 그들의 초소에서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지 하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영혼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지기를 선포하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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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2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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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생각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힘으로 거룩한 생각의 시배를 받을지요. 내 영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지송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요. 그대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지요. 저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의 약속과 공연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값으로 뿌리고 바르고 덤받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면 어찌합니다. 치유를 위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병든 육체만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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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에 공로를 의지하고 나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을 병든 자들의 항구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름난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고 부어지므로 시후의 역사가 있을지요. 그룹한 보혈이 도폐될 때 질병이 떠나갈지요. 이 시간 그대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요. 나를 덮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요. 나를 덮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대의 모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자유할지요. 빌보소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음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강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체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나한테 뭐 바짝 십실지 이는 선지자의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질병과 병악한 것을 질병시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소년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하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수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이 시간 육체속에 면역체계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 예수님의 피가 암세포 위에 뿌려지고 덮여짐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대 파쇄될 지어대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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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하여 병든 세포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 였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였다 내가 내 모든 치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1조로 3장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내 유치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벌아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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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결박을 풀기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선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결박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절을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조주에서 나를 구속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피를 결박된 환경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조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주의 보혈이 덮일지요 가난과 재무와 결박된 모든 환경은 회복되는 기적이 말지요 그대들의 노동의 열매도 열두광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온수들 내 앞에서 물리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지요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가난의 역사도 모든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 그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길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대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을지요 신명기 28장 12장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인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용과 육체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덤넘아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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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잠들때의 침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기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대들의 진상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뿌리고 바르고 덮여주기를 성부하도록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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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 말씀의 축복에 임하여 요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부자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제약을 이 시간 되길 보혈의 은혜를 돕고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거룩한 순결한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거룩하고 신비로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부열이 우리 침상에 뿌려지마 어두움의 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할지요 예수님의 빛본을 받은 그대들이 잠을 자는 모든 침상을 하늘에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은 지키고 보호할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뿌려지고 덮여지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토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악박박 대기하기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므로 악몽과 가인 울림 운면증이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과 유책감으로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가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방등 거실 현관 베란다 심상 그리고 모든 생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질지요 가족들의 모든 방들마다 심상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길 선포 하나 잠은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가 누운 적 잠이 닿는 것 이 말씀의 축복이 보혈의 능력 곤세가 인마요 편안한 것 깊은 단점을 하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 오 예수님 죄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이 기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육체감물에 뿌리고 바르고 덮여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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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주신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신 감세 피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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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예수의 예수의 피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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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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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